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가자, 가자, 가자! 오, 맛있겠다! 엄청 맛있겠죠? 고마워 소금 지아 여기 나온다 지아 여기 봐봐 지아 보여 지아 얼굴 지아 지아야 너 뭐해? 돼지같이 서가지고 뭐해? 지아 애교 아주 좋아? 좋아요? 못난이처럼 뭐해? 흐지도 좋아요? 뭐야 흐지같이 저희는 도착했습니다 여기 진짜 너무 좋아요 저희는 에어비앤비로 차 갖고 왔는데 완전 숲속에 있어요 굽이굽이 굽이굽이 돌아서 찾아왔습니다 굽이굽이 돌아서 찾아왔어요 굽이굽이 돌아서 찾아왔어요 일단은 구경에 가진 도착 그는 구경에 가진 도착 갱이굽이 돌아서 찾아왔어요 진짜 좋죠 이렇게 주차도 집 앞에다 할 수 있어요. 다른 후는 완전 집 앞에다 할 수 있고 저희는 살짝 올라와 있어서 여기 조금 밑에다가 차 됐어요. 지금은 아직 날씨가 추워서 나뭇잎이 없는데 여름에 오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. 내가 잘할게. 유지. 지아를. 딸래미들 여기 보세요. 좋대 좋대. 좋대 좋대 좋대. 야 너네. 유지야. 좋아요? 너네 좋아요? 머리카락 좀 빼줄게 앞에. 앞에 머리카락 좀 빼줄게. 예쁜데. 못남이야? 아빠 지금 수습하고 있어. 우리 그래. 지아야. 별거 다르진 않지만 아빠 스타일이래. 지금 되게 너 봐봐. 너 네 헤어스타일 만족해? 별로지? 가자. 전 옛날부터 여기를 에어비위비로 보긴 했는데 사람들이 안 올 것 같이 생겼었거든요. 사실은. 그래서 맨날 고민하다가 안 왔는데 진짜 오니까 너무 마음에 들고 좋은 것 같아요. 정말 가성비가. 주말에는 두 배 가격이긴 한데 그래도 정말 저희가 딱 원하는 그런 조건을 다 갖췄어요. 캠핑 장비 가져왔네. 아 우리도 가져올걸. 그러니까 최고의 장비가 있는데. 다시 와. 다시 와. 다시 와. 내가 할 수 있어. 지아. 아니지. 똥 싼다. 지아야. 추워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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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아. 가자. 추워. 추워. 우와. 나무셔. 저희는 이제 폭포를 살이 가고 있습니다. 가자. 15분 거리. 조심해 커피. 조심해. 미끄러워. 물이 있어가지고. 아 진짜 좋은 것 같죠. 이거 봐요. 여름에 오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. 여기 맞아? 여긴 그냥 계곡인데. 여긴 그냥 계곡인데. 수석 위로 올라가는 것 같아. 아 그러면 못 가잖아. 다쳐 있었잖아 그지. 어. 시려? 어? 하하. 샤워. 샤워. 댕댕이 일로 올라오세요. 어. 폭포를 가려에서는 길을 잃었습니다. 이제 어떡하죠? 안녕! 휴지 이리 와봐 휴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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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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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expands 휴지 패킹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아우 어 저기 저게 등대인데? 어 저희가 저기서 또 오픈대서 볼 수 있어요 저기 저게 나무개 등록이 돼있어 됐어? 처리가 안되는데? 어 캡처가 되는데 자 이쁘지? 하나 둘 하나 둘 하조대 이걸 뭐라고 하지? 무슨 뭐야 이거? 하조대 정자 무슨 소리? 하조대 정자 이름이 뭐야? 난간하게 그리진 않네 수원합니다 자 하조대 정자 아 메밀 묻지? 크고뭇! 응. 여기도 그랬어. 아아. 아아. 여기부터 이제 좀 모래가 그렇다. 흐흫. 괜찮아. 야 맞자 모르겠네. 자. 아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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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윽. 으윽. 멈췄. 멈췄. 아아. 왜요. 아아. 어머. 네 안치러 이리 와봐 물이 무서워 물이 무서워 물이 무서워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워라 섞이 바로 아래 창작 펭 slit 저희 영상 잘 보셨나요? 저희는 이제 집으로 갑니다. 다음에 또 봐요.